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멤버분들이 각자 하나씩 탈추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멤버분들이 만드신 거를 한번 같이 플레이 해볼 거에요 뒤에 있는 거는 댕댕이가 만든 건데 저랑 요루루랑 김리아가 하자 같이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제작 댕댕이 제목 머머리 김리아 머머리 김리아 여기 NPC가 있는데 NPC 오른쪽 클릭하면 말이 나온다고 하네? 리아의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발을 심어줘 안녕 난 리아의 모발 공간을 생각하는 천사 댕댕이야 그렇구나 올라가자 리아 머리 위로 아 왜 NPC가 안 보이지? 제가 머리가 빠진 건가요? 그런가 봐 니가 아마 탈모에 걸렸나 봐 여기 탈모인데? 뒤머리가 됐나 보다 이건 뭐지? 아 눌러야지 블럭이 나오는 거구만 니가 누르고 있어봐 네 갈게요 아 이걸 못해?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 또 천사가 있네 또? 뭐야 아 그거 아니? 니아는 정말 심각한 탈모야 탈모에 걸린 사람은 한번 빠진 머리카락은 다시 나올 수 없어 정말 끔찍하지? 아 탈모는 이렇게 또 한번 빠진 머리카락은 다시 나올 수 없구나 오늘 많은 거 알아간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니아가 탈모라는 거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스폰 포인트를 하셨나요? 아 그럼요 천사가 있다 아니 안 했다고요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안 했어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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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진짜 했어요 나 나 나 나 이거만 읽을게 천사가 또 있네요 애들아 거의 다 왔어 리아 머리에 올라가서 꼭 머리카락을 심어서 풍성한 모발을 만들어줘 요로를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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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요로를 제독이에요 요로를 진짜 진짜 이쁘시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는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뭐야 이게 뭐죠? 어? 문젠가 본데? 이 얼굴은 뭐죠 오우 ù knit 틀렸어 왜? 거기 뭐있어? 제가 그럼 들어가볼게요, 요루루님 좋은 생각이에요 간다! 틀렸어 요루루가 잘 쓰... 뭐야? 김미야가 나한테 한방 먹였어 뭔 소리야? 뭐야? 상자다 꽃이 있네 여기? 왜 요루루만 막아먹냐? 좀 나눠 가집시다 쌍카리야 자, 리아는 탈모인가요? 네 맞습니다 탈모거든요 둘 다 정답이네? 네, 맞습니다 둘 다 정답이라는 거야 뭐야, 여기 어디야? 머리 꼭대기에 올라갔다 우와 김미야 얼굴이네 여기 머리를 심어줘 머리를 이렇게 심으면 되는 건가? 내가 한번 물어볼게 요목으로 리아 머리카락을 심어줘 하지만 탈모는 불지평이라는데 과연 고쳐질까? 리아의 머리 꼭대기에까지 올라와 주었구나 정말 고마워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선 묘목을 리아 머리 위에 심어줘 아... 일단은 보자 묘목을 다 신고 명령으로 쳐준다면 리아 머리 위에 건강한 모발이 자랄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심어, 심어, 심어 심어, 심어 아따, 머리난다 이게 바로 모발이식 심어, 심어 자, 오케이 이정도 심었으니까 명령으로 쳐 볼게요 아, 쳐 볼게 네 어? 으 잠깐만, 다 빠져버렸는데? 잠깐만 그리고... 다음 장으로 아 기대했냐, 키윽? 탈모는 절대 고칠 수 없어 하하하하 이 대머리 김니야 나는 탈모탈모 나라에서 온 악마 댕댕이다 하하하하 미아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어 어떡해 어떡해 오 거짓말요 자, 다음 또 맵은 단미호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제작 단미호 탈출맵 이름 무서운 여자 시작 당신은 지금 숲속 터널에서 길을 잃었음 여기는 대체 어디야?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야 1,2,3,4,5,6,6,6,2,0,2 시간이나 걸었는데 끝이 없잖아 그때 앞에 건물이 보인다 도움을 청하자 어 도와주세요 어? 토끼? 뭔가 섬뜩한 건물인걸? 앞니가 톡 튀어나온 토끼 모양? 그치만 나는 귀여운데 그치만 나는 노크해버렸다 어휴 앞니가 너무 나왔고 눈이 너무 튀어나왔는데 톡톡 계세요 막막 여기에 여기 어? 기이한 토끼의 형상 이 집은 온통 토끼에 미쳐있는 것 같았다 여기 토끼가 막 가둬있었어 여기 토끼 가둬어 뭐야? 여기 요로로 점프하는 거 아닌가? 토끼 똥이 엄청 많아 야 토끼 똥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집 구조가 어떻게 된 거야 집주인은 어딨지? 그러게 집주인은 어디 있을까? 책의 내용은 공유가 된다 얀데르만 읽으세요 이거 요루 요루루만 읽으라는데? 어 오케이 오늘이 안되고 아 아닌데 저 되게 성냥한 사람이에요 어? 똥이나 먹어라 야 왜 그래 읽어보겠습니다 아 아 어느덧 이곳에 혼자 산지 10년이 지났다 내가 사랑하던 그 오빠는 결국 나를 떠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그 이후로 터널을 헤매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 집으로 유인한다 뭐?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허억 허억 그게 너야? 아니요 저 아니에요 야 니아야 우리 같이인 거 같아 아무래도 요루 요루루의 함정에 걸린 거야 오 뭐야 누구 사람들 뭐 얼굴 봐 여기 안에 뭐 상자가 있어 죽은 사람인거 봐 얀데레는 읽지 마시오 유일하게 얀데레에게 대접할 나무젓가락 이중트게이는 아주 사악한 얀데레가 살고 있다 나는 얀데레 헌터다 하지만 나도 결국 사악한 얀데레에게 잡혀버렸다 얀데레를 무찌려 무기를 죽였다 하지만 이마저 얀데레에게 뺏긴다면 답이 없다 야 이걸 때려 제가요 이걸로? 어 때려 때려 빨리 싸워 싸워 안 할래요 아 싸워봐 빨리 저 얀데레 우리 터널에 갇혔잖아 당신의 개가 되겠습니다 월월 옳지 더러운 얀데레 재챕쩍 어 놀라라 어 깜짝아 방금 무서운 여자들 얼굴을 본 것 같은데 얀데레에게 희생당한 사람인 것 같다 뭐야 다음으로 가는 레버를 찾아라 끔찍하군 이 사람들 모두 얀데레에게 당한 건가 엄청나다 근데 그 얀데레가 요루루라는 거야? 이걸 요루루를 이미 다 돈을 새싹 저세상으로 보내는 사람은? 낱만 찾지 말고 빨리빨리 찾아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월 야 그 젓가락을 대적하라니까 왜 안 해 대적 승산이 없어요 아 그래? 어 레버를 찾았다 어깨야 빨리 레버를 찾았습니다 받쳐 빨리 여기 있습니다 어 던거? 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니 머리 중 하나가 되고 싶은 모양이지? 아닙니다 뭐지? 이 방에 오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조금만 앞으로 가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 드디어 이지 이 얀데레 집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 나는 프로 얀데레 사냥꾼 잉프로야 이거 내 사진이잖아 아 깜짝 놀랐나 나의 꽃미남 미모에 반해버린 얀데레를 이미 처리해본 적이 있지 그럼 이제부터 얀데레 요루루를 주거지에서 도망치는 법을 알려줄게 야 표정 좀 꼴받네 아주 간단해 내가 너를 위해 앞에 길 무기를 숨겨놨어 그럼 이만 꽃미남 얀데레 헌터는 그 길을 얻으러 온 거야 사라져버렸다 그럼 여기 안에 그 얀데레를 없앨 만한 물건이 있다는 거네 그치 그치 저를 없앤다고요? 아 아니에요 일단은 다음 단계 가려면 옵지 디엄이 꼭 부셔야 된다 그러면은 나무부터 캘게 나무부터 캐야지 제작자님 이거 오류 있는데요 돌이 없는데 어떻게 깨요? 돌이 없어요 아야 돌이 없어요 제작자님 돌이 없는데 어떻게 깨요 그땐 하늘에서 돌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이런 세상에 돌이야 리아야 이거 신경은 거 찾았어 뭐지? 조약돌 하나만 올리면 짱돌이 생겨 뭐? 뭐더지? 뭐더지? 짱돌 맞아라 짱돌 맞아라 뭐더지? 짱돌 맞아라 짱돌 맞아라 전혀 안 했어요? 짱돌 오만 개 뽑아놨는데 아! 아 이거 제작자님 센스가 좀 그렇네 막음을 왜 한 개도 안 넣어놨지? 이게 아닌데 막음이 하나도 없어 아니 뭐 하나도 없어 안 해 요로를 위한 맵인가 봐 아 빨리 캐세요 네 이건 뭐지? 아 뭔데? 아무것도 없네 왜 만든 거야 오케이 감히 토끼 중앙을 뚫어요? 응? 응? 토끼 얼굴을 뚫어버리네? 이거 반역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얀네네 사냥! 올라오지마 뭐야 짱돌 맞아라 짱돌 맞아라 올라와봐 올라와봐 짱돌 맞아라 올라갔다 짱돌 맞아라 짱돌 맞아라 자 일할게요 빨리 캐 일할게요 자 여기 곡괭이 주시면 제가 나머지는 제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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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김니아님 없으 팔모도 없으시고 정말 잘생겼다니까 어디서 금방지게 혼자서 도망치려고 안되겠다 넌 지금부터 말끝마다 야옹을 붙여라 알겠어요 야옹 아 하지마라 짜증나줬다 야옹 안좋은게 아니네 어 여기도 한 번씩 밟으래요 이거 어 이거 밟으니까 다 사라져있네 야야야 야 까불고 있어 진다 드디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휴 정말 무서웠어 그 후 요루루는 얀데레를 끊고 천사가 되었다 야 천사같은 얼굴 했네 엔딩 요루루 천사되다 응? 요루는 천사야 부담스럽다 야 오늘 어쨌든 담미오님과 댕댕이님이 만든 점프맵 잘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루루와 니아가 만든 점프맵도 플레이 해볼거에요 자 어쨌든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바読 도둑 안두 일으퍼만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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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 도둑 도둑 도둑